대전 대덕구민들의 문화와 체육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건립 중인 신탄진 권역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현장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은 신탄진 권역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준공에 앞서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차질 없는 공사를 당부했습니다. 센터는 지난 2019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340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